천사님의 대리질문을 각색했습니다. 대천사님께도 귀신이 붙어서 다닌다는데요. 일귀신들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 허경영을 외치면 쫓아낼 수 있나요? 이 혹시 임종 때도 붙어있다면 백군 가는 길목에서 귀신들이 방해 공작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. 우리 천사들, 대천사들에게 붙은 귀신은 별 문제가 없어요. 돌아갈 때는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. 알겠죠? 그리고 하늘의 궁을 들어올 때에는 다 떨어져 버려. 알겠죠? 또 나가면 대천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. 더 많이 달라붙지. 그렇지만 대천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. 알겠죠? 그러니까 부신, 귀신이 백군행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을 깨끗이 하고 길을 가도 먼지가 몸에 붙는 것 같아. 아무 지장 없습니다. 아니고요. 감사합니다.